네, 뉴스활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이런저런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최근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장관님이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고 왜 이게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달라질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호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간호사들이 원하시는 업무와 역할의 확대는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간호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으로 인해서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께서 아니 이렇게 간호법이 제정됐을 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간호계는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간호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수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의 초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간호사분들이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다 삭제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는 단독 법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약간 첨예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재가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지금 장관님께서 당연히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간호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간호간병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확대는 다른 직역의 역할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존치를 시키되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간호법안에 남겨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중재안인데 이제 간호사 단체에서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네, 그래서 원한 고수를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지금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장관님, 간호법이 야당이 주도해서 어쨌든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 됐고 이 간호법이 그러면 시행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네,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의료 현장에서 같이 협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할 직역 간의 갈등이 고조가 돼서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돌봄 체계입니다. 돌봄 체계. 네,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돌봄 체계는 간호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 요양기관, 가정 간호, 돌봄 등의 기능 재정립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 재정립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법과 관련 법을 체계를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간호법의 문제는 그러한 것이 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간호법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윤 대통령께 거부권을 좀 행사하시지요,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네, 제 요구 여부는 이제 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떤 게 더 합당한 방안인지 합당한 결정인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죠. 대북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장관님? 물론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 보건복지부는 하여튼에 의료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를 개편을 하고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 25일 약속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은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이 내용 그대로는 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네,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걱정은 지금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파업을 하겠다. 지금 의료계가 그렇게 밝혔는데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뭐 좀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차례 보건의료인분들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저희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보건의료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상황점검을 매번 해서 수시로 해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공백이 없도록 빈틈없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저런 파업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바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법과 매뉴얼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해서 의료계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건데 간호사분들의 아까 장관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간호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종이다. 뭔가 처우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처우 개선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대책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5일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방문형 간호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간호사 한 분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16분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이 되고요. 환자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진국 수준인 한 분이 한 5분 정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규호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간호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